어이구이구이구 잡으라구요 나 다 못 잡으라 아 빨리 잡으라 비켜 아 빨리 한 마리만 잡아먹을 거거든요 아니 그냥 한 마리만 먹으면 돼요 어차피 다른 거 있어요 예 아 큰 거 누런 거 그 여기 닭 그 저기 뭐 털 베끼는 거 있다며 그건 목 비틀어가지고 저거 죽으면 그냥 목 잘라내고 배 갈려면 되는 거죠 아 예예 알았어요 아 그리고 나서 목 자르라구요 아 예예 왜 웃었어요 아니 그냥 잡아서 한 명이 다 잡고 수명이 목 잡고 네 그냥 목을 자르래 하하하하 여기 잡다 저기 여기 놓치면 못 잡는다며 마 자 오늘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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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요 하지말라 니가 자 오늘은 천 개 닭을 잡을 건데요 하지말라고 아 진짜 하지마 형이 한번 그러면 진행해보세요 형 말투로 자 오늘은 천 개 닭을 한 마리 잡아먹겠습니다 천 개 닭 아니 이거 닭을 잡아도 되는 닭이에요 어 아버지가 키우시는 건데 잡아먹어요 아 잡아먹으래요?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나? 난 다 못잡고 아니 이렇게 죽이는 거 말고 딱 잡을 수는 있냐 아니 잡는 거 안잡고 나는 원래 생선만 잡아먹는 거는 여기 걸어다니는 거는 못잡아 자 들어가서 한 마리만 잡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못잡는다는 거 진짜? 자 들어와주세요 뭐.. 뭐.. 니들이 잡아 나 못잡고 아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안 잡으면 누가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요 잡아먹는다 그럼 누가 잡아야 돼요? 니들이 잡아야 된다는 거? 니들이 아니고 저를 쳐다보는 거 자꾸 니들인가? 아니 너도 두비 잡아야 된다고 난 못잡는다 이거 아니 일단 들어가서 시도라고 해보죠 그래도 제일 친하잖아요 형이 아니 난 안 친해 난 밥도 한 번 먹으면 좋았어 진짜 울 한 거 잡아먹으래 저 위에 있네 저 제일 큰 거 어디 어디요? 울 한 거 저 있네 여기 정면에 왜 what 래요? 대장은 대장이 이제 나는 다 진짜 못잡아 사기가 어저께 소주를 한 명 먹어야 되겠는데 나도 유튜브 각 다 알아 사랑해 해가지고 내가 오 잡는다 3. 4. 4. 4. 5. 6. 5. 3. 5. 5. 5. 아이고 전화오잖아. 아버지가 뭐래. 아니 지금 한 명 들어가면 이거 닭이 다 밖으로 쳐나오는데 그럼 못 잡는데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으래 아... 찾고 있어야겠나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문 닫아 놓으라고 그랬잖아 저 형까지도 못 나오게 해버릴까? 그냥 잡는 거랑 관계없이 왜 방금 왜요? 튀어나올까봐 어떤 느낌인지 알지 잡는 거랑 상관없이 가두죠 알았어 완전 닭장이 가둬버리자 자 맘에 준비 되셨습니까? 닭은 못 잡는데 죽이지 말고 자꾸만 나오시라고요 도훈이가 치킨집도 해봤대요 제가 뭐까지 다 썰게요 문 막아야 돼요? 잠깐만 한 마리야 그것만 잡아오면 돼요? 그냥 잡기만 잡아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으면 되죠 양손으로 막아야돼 빨리 잡으라고요 그니까 빨리 잡으시라고요 눈치 깠다 빨리 눈치챘어요 눈치 게임중 빨리 잡으라니까 이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잡아요 빨리 구석에 들어가서 안나와 숙여야죠 형님이 못한다니까 이 똥 다 못해 있는데 파이팅 구독자들 10만명이 보고 있어요 형님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 진짜 단양 겁쟁이가 된다니까요 단양 겁쟁이가 된다니까 단양 겁쟁이가 된다고요 앞에 왔다 한 마리 바로 앞에요 어디 쭈그려 앉으라고요 형님 이리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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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다고 지금 몰라니까요 이게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짝대기 하나 있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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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넣어주세요 오 잡겠는데 잘 잡겠어요 다 왔어요 오 잡을 것 같은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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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오옹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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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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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비켜봐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비켜 밥먹어라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닭낭낭 먹는데 못잡어 나는 생선 밖에 못잡는다 아 화이트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발로 먹어야지 몽둥이 뺏어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몽둥이를 뺏어 빨리 비켜 빨리 잡으라고 아 안먹어 다. 빨리 잡으라고요 지금 아 다 왔잖아요 빨리 빨리 아 못 잡으면 내가 싫어 빨리 한번만 더 도전해보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만 더 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잡으라고요 파이팅 아 아우 야 비켜 비켜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진짜 강 못 잡는다 아니 내가 삼선을 담아 야 야 이거 다 못 잡는다 안먹어 안먹어 야 안먹어 아야 안먹어 아 뭐야 아 뭐야 니가 들어가서 잡아 아우 노려라 그림이 너무 웃겼어 아니 나 진짜 당 못 잡는다 나 돌아다니는거 못 잡고 한번도 안 잡았어 생선을 잡는다고 내가 아 진짜 웃기다 와 닭씨 장난 아니네 저 새끼들 나 근데 가만히 있는거 그냥 목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기도 아우 아우 아우씨 빨리 들고 있어봐 빨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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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어 여기 땅 땅에서 돌아다니는거 못 잡겠어 진짜 못 잡겠어 아니 형 이거 단양 겁쟁이라고 소문나면 어떡해요 이거 아니 닭 못 잡는게 무슨 걱정이요 야 닭은 솔직히 못 잡는 사람들 많아 나는 솔직히 한마리도 안 잡아봤다니까 안 잡은걸 어떻게 해 잠깐만 뒤에 잠깐만요 뭘 닭덩이 좀 묻은거 같아 어디 닭덩이 있어 장난치지마 형님 닭장이 젖었다고요 진짜라 진짜라니까 형님 일단 일단 닭장이 젖었다고요 닭.. 닭.. 저거 네 닭 뭐 좋아 닭 나오는데가 어디있어요 아 예예예 닭게꺼는 일부러 내놓으실래 아아 아내놈들이 막 쪄서 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순한 닭 아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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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낳아야되는 닭이래 그러니까 이건 잡으면 안되고 네 쟤네들이 자꾸 얘네를 공격을 한대 같이 놔두면 밖에서 키우는 닭이에요? 그냥 밖에 풀어놓고 일부러 풀어놓으신거래 아 아 깜짝 놀랐네요 저 닭들이 도망.. 나도 저도요 옆으로 갑자기 뭐가 옆으로 북 튀어나오더라구요 야 큰일같아 이랬지 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닭을 못잡아가지고 확실한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그래도 긴장하겠다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변함을 고백하려고 비빅만보는 너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문 내렸대네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안녕하세요 위키랜턴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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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남겐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